이게 뭐야? 어머! 너무 귀여운데? 진짜 동화책이네 동화책 완전 귀엽다 진짜 아직 완성 다 된게 아닙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와 근데 시간이 걸려도 이게 작품이죠 이게 진짜 작품이지 웬일이야 저 엄지척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새로운 느낌의 한 획을 그으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려보고 싶었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그릴 새가 없어요 요즘 조금 한가하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해보려고요 아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나봐요 이게 달라요 아예 아 그런가요? 그럼요 완전 느낌이 다르고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느낌이 와 진짜 동화책 한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아이네요 와 작품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런 거 종종 이런 거를 그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와 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냥 우아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카메라를 제가 급하게 들고 왔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네 깨알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엄쉬엄 힘들어요 지금 밥을 좀 먹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셔서 힘이 없어 이런 거는 힘날 때 그려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 너무 이쁩니다 완성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